연글리시 16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모독죄로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골라봤지만 이번 기사는 재판을 다룬, 재판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사에서 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시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영상의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court, fining him $9,000. The judge overseeing Donald Trump's criminal trial fined him $9,000 on Tuesday for repeatedly violating a gag order that bars him from making a tax on witnesses and jurors and threatened to put him behind bars if he continued to violate the order. In a written order, the judge, 1M Merchant, said he was keenly aware of and protective of defendants' First Amendment rights. But nonetheless, he wrote that he would not tolerate continued violations of his orders and he would impose an incarceratory sentence if necessary.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표현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bar,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put somebody behind bars 이런 표현도 있겠고 그리고 aware of 라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impose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까지 네 가지 핵심적인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bar, from, ing 이런 패턴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from ing 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 school bar students from bring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electronic devices into classrooms 전자기기를 교실 안으로 들고 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the store bar customers from entering without wearing face masks 그러니까 고객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entering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the company policy 회사의 방침은 bars employees 직원들이 from discussing 이야기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confidential informations 여기서 confidential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로 취급되는 비밀로 간주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과 함께 비밀 정보를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방침이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put 목적어 behind bars 목적어를 bar 뒤쪽으로 놓는다 그런 얘기인데 to work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ar 이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동사 bar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보면 쇠창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r 뒤쪽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to work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The judge put the convicted criminal behind bars for 10 years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convicted criminal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를 10년간 behind the bars bar 뒤쪽에 보냈다 그러니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The serial burglar 연쇄 강도 범입니다. 연쇄 강도가 has finally been put behind bars 수동태로 사용된 거죠. 마침내 to work되었다. behind the bars 뒤편에 놓여졌다. to work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be aware 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첨가되어서 be aware of 이렇게 되면 동사구가 됩니다. 무엇을 인식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동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aware of 이렇게 되면 형용사구가 됩니다. 인식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Are you aware of the consequences of your actions? 당신의 행동의 결과가 consequences 결과를 인식하고 있느냐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철회될지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efore signing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이전에 make sure you are aware of all terms and conditions 당신이 모든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ke sure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you are aware of all terms and conditions 여기서 이제 terms라는 것은 계약상의 조건을 우리가 ter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계약 조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please be aware of the traffic regulations in this area 이쪽 지역의 교통법규를 be aware of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적이 있던 그런 동사입니다. impose 무엇을 부과하다 강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airline imposes extra fe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for overweight baggage 그러니까 허용 무게가 있겠죠. 수화물에 허용된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초과할 경우에 별도의 extra fees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 judge imposed a fine on the defendant The defendant 이 단어가 바로 피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후에 기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for violating the terms of the probation 여기서 이제 probation이라는 것은 보호관찰입니다. 앞쪽에 여기서 terms 여기서 이제 기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호관찰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violating,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The city council voted to impose a curfew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표결을 했다.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To impose a curfew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 부과하기 위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To reduce crime rates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려고 투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사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바로 the judge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가 이어집니다. 이 판사가,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줄에 노란색입니다. find, 이 판사가 벌금을 부과했다. find him nine thousand dollars 그에게 9천 달러라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사는 threatened, 위협을 했다는 얘기인데 위협이라는 건 경고를 했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judge overseeing Donald Trump's criminal trial. 이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overseeing, 이끌고 있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판사가 그에게 9천 달러를 지난 화요일에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For repeatedly violating a gag order. 그러니까 repeatedly, 반복적으로 gag order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이 gag order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지금 심리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이 gag order, 이 함구령이 되는 겁니다. 이 함구령은 바로 어떤 함구령이냐? 뒤쪽이 수식합니다. That bars him from making attacks on witnesses and jur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증인과 배심원들에게 making attacks. 여기서 이제 making attacks라는 것은 증인들과 배심원들에게 attack을 만든다는 것은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것을 금지한 gag order. 앞에서 우리가 bar from ing 이 표현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목격자들과 배심원들에게 making attacks를 하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어떤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금지한 gag order. 이것을 repeatedly violating,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에게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또 경고를 날렸습니다. threatened to put him behind bars. 좀 전에 공부했죠. 투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If he continued to violate the order. 그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if he, he는 바로 트럼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the order, 여기서 the order는 바로 gag order가 되는 거죠. 이 order를 violate,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투옥시키겠다라는 경고까지도 판사가 트럼프에게 날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In a written order. 여기서 이제 order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gag order가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 교환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함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배심원들에게라든지 아니면 목격자들을 위협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정 모독죄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사가 9,000불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속적으로 함구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투옥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렸는데 바로 그것을 구두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면 명령서의 그런 얘기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He was keenly aware of. 판사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판사도 알고 있다. 그리고 판사가 protective of,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말입니까? Defendant's first amendment rights.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판사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규가 바로 first amendm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기본권은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but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rote 서면 명령서에서 he, 판사는 wrote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he would not tolerate continued violations of his orders 그러니까 판사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명령서에 대한 continued violations,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gag order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서면 명령서에 명시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he would impose an incarceratory sentence if necessary 필요한 경우에는 구금형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판사가 명령서에 적시해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사에 등장했던 단어들, 표현들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목에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contempt of court, 법정 모독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riminal, trial, 형사 재판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fine, 동사로는 벌금을 부과하다, 명사로는 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gag order, 현재 심리 중인 판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bar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금지하다. 그리고 witness, 목격자도 되겠고 동사로 쓰게 되면 증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jur, 배시문을 가리키는 단어고 put behind bars, 투옥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iolate, 여러 번 등장했죠. 위반하다, aware of, 인식하고 있는. 그 다음에 keenly,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런 의미고 first amendment,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인간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바로 first amendment, 그리고 non-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olerate, 관용을 베풀다. 그리고 impose, 부과하다, 부담을 시키다. 그 다음에 incarcitory, 그 다음에 incarcitory sentence, 이렇게 봤죠. 우리가 구금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necessary,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여러가지 표현들, 재판과 관련된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두면 시사상식적인 면에서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